한 장 넘겨가지고 한 장 넘겨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벗개 감사한 덕정선생님이 이벗개를 이렇게 파견해서 일심 진여가 바로 이벗개고 달리 법이 없고 완전한 하나의 진리다 이거는 진리다 해놨죠? 진여다 진리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벗개라고 하는 것은 보나 안 보나 사로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천차, 만별이라 천강뉴스, 천강월 하면 아 저거는 사벗개다 사벗개 성색이 가득하다 색성향 미축법이 전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벗개다 색성향 미축법이 색이 됐든지 소리가 됐든지 맛이 됐든지 뭐 이렇게 촉감이 됐든지 전부 뭘 벗어날 수가 없다? 일심의 자리를, 일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일체, 성범, 염정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은 전부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눈앞에 우리 사판의 경계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판은 현실이고 이판은 진실이요 사실하고 이시라고 아세요? 나는 환경같은 것을 팩션이라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팩션 팩션 무진선이 팩션이 뭐예요? 픽션은 들어봤는데 팩션은 팩트에 의거한 픽션이다 부처님이 깨친 그 팩트에 사실에 의거해가지고 픽션으로 사람을 구성시켜 놨다 빵은 이미 밀가루의 성질은 다 끝나버리고 계란하고 다 합쳐지고 카스테라가 하나 됐다 하자 그죠? 그래서 카스테라는 하나의 팩트에 의거한 픽션이 돼 있는 거지 이사 무예법개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사무예법개라고 하는 것은 또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시편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구족 상응문 해가지고 강협자재무에문 일다상용부동문 재법상적자재문 비밀은용구성문 미세상용알림문 인다라망경계문 탁사현법생애문 십세격법 이성문 주반원융구동문 이렇게 돼가 있죠 혹시 다 낱낱이 파헤쳐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이것도 내가 잔뜩 한 20페이지 정도 복사해 드리려 하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초팔 지나고나 아니면 다음 주나 다음 주나 하나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소초하고 여러분들도 찾자면 힘드니까 내가 어릴 때 공부할 때 노트에 찾아놨던 거 이렇게 드리면 그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동시구족 상응문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나 자 바닷물을 찍어 먹어봤는데 옛날에 찍어 먹어본 거나 지금 찍어 먹어보거나 여기서 찍어 먹어보거나 LA에서 찍어 먹어보거나 바닷물은 동시에 뭐가 같이 구족돼가 있어요 소금이 같이 그 맛이 그런 것들이다 강협 자재 무협문은 조그만 데 해가지고 필름 안에다가 이슬방울 하나에다가 조그만 거울 하나 손거울 하나 이걸 딱 들었는데 저 팔공산이 이 안에 다 들어온다든지 저 별이 다 들어온다면 강협 자재 무협문이라든지 일다 상용 부동문이란 하나의 모든 것을 이 방 안에 수용해가지고 등불을 천 개 깨든지 망 개 깨든지 등불이 다 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을 천 개 더 켜면 더 밝아지겠죠 망 개 켜면 더 밝게 치고 십만 개 켜면 등불이 더 밝아져서 하나의 밝은 방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등불 하나는 더 밝아지고 자시고 할 게 없다 부동문이란 각각의 우리가 여기 다 뭉쳐가지고 한 뭉치가 돼가 있지만 자업자득이래요 이 등불하고 이 등불하고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같이 밝아가지고 원흉에서 싹 섞였잖아요 밝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잉불잡난 격별성이 돼 부동문이다 부동문 일중일체 다중일하고 일적일체 다중일은 다른 것이요 일적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음에서는 일적 하나는 뭐다? 자 네 가지로 분석하거든 여러분들 하나밖에 법성계 안 배워서 그런데 이제 좀 깊이 공부하면 이래요 하나는 하나일 뿐이다 일적일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다 일적일체다 그 다음에 일체는 하나다 일체적일이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뭘까요? 일체적일체다 그렇지 경문 선생님이 저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 어떻게 잘 알까? 하나는 하나다 하나는 전체다 전체는 하나다 전체는 전체다 대충 감이 잡혀요? 이런 걸 자꾸 감을 잡아야 돼 조금 하나만 가르쳐줘도 일문천으로 천 가지를 알아야 돼 밀감 한 번 까먹는 거 가르쳐주면 한라봉 까물 줄도 알아야 되고 천양 까물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거는 이제 견주어서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기 친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진달래 필 때 뭐 씹는다? 감자 그래 그 집 상자 대놓으니까 감자 씹는다 감꽃 필 때 콩 씹는다 콩 씹는다 그래가 이제 또 손주 상자가 또 물었어요 너 스님 감꽃 필 때 콩 씹는다는데 그럼 감꽃은 언제 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할게요 콩 씹을 때 감꽃 필다 진달래 필 때 뭐 씹는다? 감자 씹는다 그럼 진달래는 언제 피요? 감자 씹을 때 진달래 핀다 참 옛날 어른들은 여러 가지 얼마나 친절하고도 절실하고 인생의 수행자로서의 냄새가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농부들도 말해요 그거 진달래도 살펴봤고 시기도 살펴봤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통계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죠? 감꽃 필 때 콩 씹는다 스님 감꽃이 언제 피요? 콩 씹을 때 감꽃 핀다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시구조 강협자재문 무협문 일다상용 부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그런 뜻이죠 일단 일가 다가 서로 허용은 하지만 일가 다가 같은 것은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일적 그러니까 일적일체라고 하는 말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의 입장에서는 이판의 입장에서는 일적일체다적일이라 사의 입장에서는 일중일체다중일이에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그러니까 사사로 자기의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일중하고 일적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꿀을 타가지고 물하고 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뺄속 분리 못하면 일적이에요 지금 이거 따뜻하잖아요 이게 뭐가 적혀가 있어요? 이 물에 물은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가운 성질이고 불은 뜨거운 성질인데 이거는 분명히 어디에 갔다가 됐겠다 불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물과 불이 서로 적혀가 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랄 때 색이 공에 적혀가 있고 공이 색에 적혀가 있다 이래야 해석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 흔히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색이 공에 적혀가 있고 공이 색에 적혀 이걸 갖다가 상공하라 그래요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와 생멸과 불생불멸이 상공화 서로 상적상입이라고 들어봤죠 적혀가 있다 적혀가 있는 거 어느 만큼 적혀가 있냐 거울을 딱 펴가지고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삐치면 내가 거울에 불출 불입이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거울에 있는 건 나를 막 집에 땡겨봤자 나오지도 않아 그죠? 내가 거울에 갔다가 내 몸이 빨간 옷을 입으면 거울도 빨개지지만 빨간 게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어요? 난 묻던데 그래 거울 속에 삐쳐서 거울 속에 들어가버리고 완전히 상적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같은 것은 또 아니요 나와 거울이 서로 다른 것은 상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와 거울이 또 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상적이요 개체를 인정하면 개체를 인정하면 뭐다? 상입이고 개개가 인정을 안해 둘이 무시를 하나가 돼버리면 상적이요 여기에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저 집 뒷집 고양이하고 옆집 바둑이하고 이해 안 가시죠? 축생이라고 해요 축생 그러니까 이해 축생이라서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야 돼요 언제 이해 가요? 12월 달 되면 다 이해 간다 쭉쭉쭉 놔두고 비밀의 언연 구성문이라고 하는 것도 언현 이 말이 뭔 말이요? 반은 드러나고 반은 감차져가 있대 달은 맨날 둥근 달이에요 달이 모양이 변해요 장 둥근 것이야 태양에 가면 낮과 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돌아서 있을 뿐이야 그죠? 태양에는 낮과 밤이 없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다? 2판이다 그러나 낮과 밤이 분명한 것은 4판이다 서로 취해진 시간과 공간이 4라고 하는 것은 시공에 영향을 받고 인연에 영향을 받고 2라고 하는 것은 인연하고 상관없이 당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런 걸 딱 잡고 있으면 은현이라 했을 때 감차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드러나설 뿐이지 다 그대로 원만한 거예요 달은 늘 백년 가든 천년 가든 다른 둥근 달이에요 둥근 달 보여지는 것만 줄어놨다 늘어놨다 하는 거예요 미세상용 알림문이란 이런 것들 어디 유리병 속에 겨자를 씨를 열어놨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해 안 가니까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인다라망 경계문은 인다라망은 뭐죠?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입니다 그죠? 중중 무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 쉬는 시간에 조금 해가지고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10세격법 이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10세는 뭡니까? 9세 10세 호상적 과거의 과거의 미래의 현재 현재의 과거의 미래의 현재 미래의 과거의 미래의 현재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적금 현재 절실한 현재 지금 현재 적금 현재의 일념은 아무데도 안 속하지만 같이 붙어 했잖아요 그죠? 9세 10세가 호상적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절실한 현재는 잉불잠난 격별성이리라 과거도 아니여 현재도 아니여 미래도 아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리라 그래서 10세격법 이성문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 잠시 졸았습니다 이렇게 잠시 졸았는데 저기 지금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여기가 KTX 탔다 내렸다가 동덕까지 갔다 왔어요 몇 분 졸았어요? 10초쯤 졸았다 10초쯤 한 30초쯤 졸았는데 지금 동덕까지 갔다 왔다 이거 자 요 바늘당 여기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그죠? 저 지하도 건너가지고 저 가가지고 저기 양명시장 이름 뭐지? 무슨 저 시장까지 가가지고 찐빵 하나 먹고 그 육신인대는 만둣집도 있거든 그래 기분 나쁠 때는 그 집에 가서 이제 만두를 하나씩 그만두지 하나는 이를 그만두지 그만두고 싶으면 어디 간다 저기 만둣집에 가서 그만두를 한번 먹어보지 그만두지 그래 저까지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눈 딱 뜨면 갈 수 없어요 사파는 그러니까 이체적으로는 눈을 감고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경호선님은 참성고기도 나오죠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넓도 않고 점도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라고 하는 건 넓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약하고 강한 것도 아니라 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진공이야 진공 그러면 7,80 먹은 할아버지들 또 초등학생들 동창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이 새끼 주새끼 이러면서 질질 짜고 어릴 때 생각해서 서로 순식간에 어디로 돌아가요? 초등학생이 되는 거야 초등학생이 돼 그래야 그때 싸움 지면 80대도 계속 지더라고 보니까 그때 한 번 공부 잘하면 중간에 누가 더 잘한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고 언제? 초등학교에도 공부 잘한 사람은 계속 잘하고 그때 한 번 못된 놈은 영원히 못된 놈이고 지금 사기꾼이 돼 있어도 그때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한 거야 그래도 가만히 보면서 사업하는 남녀노소가 빈부기천이 역연한데 이 판에서는 도시 몽중이로다 하나도 없는 것이지 예? 자 십세격법 이성문은 그래요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이 분명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참 희한한 것이라 다르게 다 이루어져 버려 주반원성 주반원융 구덕문이라고 이런 것도 북극성의 중심이 돌면 콤포서가 돌면 콤포서서클에 따라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심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변함이 없고 그렇지만 두 배로 돌아가는 것은 계속 크고 크고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인년 환경에서 인년 생멸법이오 영원히 그 중심적음을 좁고 콤포서서에 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불생불멸에 그러니까 귀신 놈 같은 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과 불각이 하하 배가 있다 그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불일 불이라 달을 잊어서 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넘어가서 제일 뒤에 막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리 불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곧 읽겠습니다 인년 생지 유위법을 인년이 일어나는 생하는 유위법을 인년 생의 인년 생지 유위법을 위사라 뭐라고 한다? 사라고 한다 딱 줄 겁니다 동그라미 사라고 한다 불생불멸지 인년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년 생멸입니다 그죠? 그 인년 빼버려도 생멸의 유위법은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생멸의 유위법은 뭐라고 한다? 사라고 한다 아 사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이구나 불생불멸의 법은 뭐라고 한다? 불생불멸지 불생불멸의 영어로 보면 한정적 용법이에요 불생불멸의 오버의 뜻이에요 무의법을 뭐라고 한다? 위리라고 한다 리 이치라고 한다 그럼 2판 4판이 끝나버려서 2판은 뭐라고 합니까? 무의법이다 4판은 유의법이다 무의법과 유의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100% 그 놈이 그 놈인 것이라 이걸 갖다가 아니 왜 이걸 내가 갖다가 주장하냐라면 세상에 지금 현직의 대학 교수가 내 도반이 박사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유의법하고 무의법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무의법은 그럼 뭐냐 그랬더니 무의법은 어제 알아도 그 얘기했어요 뭐요? 택멸무이 비택멸무이 허공무이 진연무이 상수멸무이 또 구동무이 육무이가 있다 그래가 그런 게 아니라 보호시를 하나 하는 건 보호시는 무의법입니까? 유의법입니까? 상을 내면 유의법이 되고 상이 없으면 무의법이라서 보호시가 무슨 유의무이가 있나요 그 사람의 아상인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의무이가 결정이 되고 부처님이 하를 내도 무의법이다 부처님은 욕을 하셔도 무의법이라 없는 줄 알고 하를 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것을 갖다가 왜 인연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착으로 하를 내니까 집착으로 하를 내니까 도를 깨쳐도 그거는 유의법이다 그거는 견성을 했든지 오도를 했든지 간에 아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전부 유의법이다 됐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유의법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놈 같은 딱 명기 하나 했어요 외도산매를 얻은 자는 명리를 중요시 여긴다 명려와 이익이 있는 자리에서는 돈을 잘 내놔 보호시 잘한다 20억 30억 100억씩 다 내놔 내 이름 안 나는 데는 상자한테도 안 준다 땡전 한 푼 없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내 얘기라 사실 우리 얘기예요 불생이 그러나 불생불멸의 이는 적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 붙어 있는데 사부터 안 했는데 그죠? 사가 비록 수연이생이라 우리 수연이라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수연 반대말은 뭐죠? 불변은 이이고 수연은 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가 비록 인연을 따라 따라서 생기지만은 그러나 불생불멸의 이는 곧 그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사리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여섯부터 써놨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는 비록 억년 부동이라 한 번도 안 움직이지만은 적정 무의의의 진연이라 그러나 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못 나온다 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비유 연생지사적 인연으로 일어나는 인연을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사는 곧 무의지 창현지라 밝힐 수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스스로 드러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고 이는 누구를 자 여기 보세요 제 이 몸띵이를 사라 그래요 내 안에서 이치가 일어나고 싶다 이라면 일어나고 싶다 이라면 몸띵이가 지 혼자 일어날 수 없고 안에 뭘 수반해야 돼요 이를 생각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죠? 안고 싶어도 몸이 지절로 앉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가 안에서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를 보려고 하면은 사를 보면 돼요 나무가 자라는 원리나 도리는 뭐예요? 순리는 이판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현상으로 사상을 보여주면은 사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내 여기에서 이가 빠져버렸다 의식이 빠져버렸다 심의식이 빠져버렸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숨이 꼴까닥 끊어져 버렸다 이가 빠져버렸다 명근이 끊어져 버렸다 그럼 사안은 어떻게 돼요? 사대강리 육진심식 본래공 사대강리 여몽중 지수합복이 다 흩어져 버려요 이 사안은 그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미라도 아니고 미라가 뭐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안에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이가 잡고 있어야 이렇게 활발한 생명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사안은 이가 빠지면 그때부터 분산되어 흐트러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는 또 뭐를 사를 통하지 않으면 귀신이지 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몸이 예? 보려고 해도 내가 보는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뭘 통해야 돼요? 사를 통해야 되고 기를 통해야 되고 코를 통해야 되고 그죠? 지 혼자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꿈속에서 혼자서 냄새 맡아보고 그건 꿈일 뿐이지 반드시 콧구멍을 통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혓바닥을 통해서 맛을 봐야 되고 이는 이로 끝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뭘 수반해요? 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걸 반명히 알아야 세주 묘원품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해 안 갈 것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 재미 없는 거를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꽃물을 더 묻힌다 꽃물을 떡은 하나도 못 묻고 꽃물만 오늘 문친다 그런데 오늘 이거 봐놔야지 어떡하겠노 그죠? 밑에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위에 것만 2판 4판 오늘 2판 4판 그러니까 2판 4판이 뭐요? 니 죽고 내 죽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1판 4판 공사 공사판 공사라고 하는 건 절의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이치와 현실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리 원칙과 또 이렇게 또 방편 수용해야 될 거 이런 거 따지는 걸 뭐라 해요 우리? 공사하라 절의 아주 합리적이라 그런데 그게 2판 4판의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전부 인정에 거달려가지고 공이 뭔지 사가 뭔지 모를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라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안티 오버드 안티 반대를 위한 반대야 무조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로 말미하면서 적사정리는 바로 적리적산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 칭이 일컬어서 사리가 분리다 둘이 아니다 둘이 될 수가 없지 둘이 될 수가 없대 원래 내가 보니까 마당에 보니까 국화가 대구인가 다른 해보다 굴더라고 그럼 올 가을에 국화꽃이 어떻게 해요? 많이 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겨울에 날이 많이 따뜻했다고 국화는 동지 섯대로 하면 사갈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때 되게 추우면 국화 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해놓으면 쟤는 얼어가 죽어버릴 거니까 겨울에 피는 그 매화 같은 게 호박꽃처럼 이만큼 피해보면 쟤가 목년 거 오졸없이 한번 피면 꽃샘추위 오면 어때요? 그 얼만 시커메게 변해버리잖아요 그게 애 좀 모자라네 목년 목년 해마다 한 번씩 보면 꽃샘추위에 시커메게 되잖아요 그것이 매화가 한번 시커메게 되는 거 봤던가요? 아마 그 이치에 맞춰서 피는 애들은 작을 때 작을 줄 알고 클 때 클 줄 알면 그렇게 시들리가 없어요 원래 국화 대공인과 보는 것마다 여기도 크고 저기도 크고 가만히 오늘 아침 생각해보니까 올 겨울은 따뜻했네 영화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해 겨울은 따뜻하다 보니까 그해 가을도 국화가 풍성했네 그러니까 삶의 이치가 그런 데서 확 와버려요 사람이 얼굴이 새카맣게 오면 요즘 불사가 잘 안되고 돈 걱정 있는겨 100% 100% 그거 딱 기미 끼는 데가 있거든 기미가 보여 어디라고 내가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다 가르쳐 주면 내 노하우가 날아가니까 딱 보면 돈 관심 있는 놈 쫙 보면 그냥 아 이거 도노돈수구나 바로 알아보래 이게 사리불리를 자꾸 이렇게 반아야 돼요 에이 사리불리를 반아야 돼요 사리불리 사과 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현상이 나타났다면 저 사람 놀이끼리 하다면 눈이 놀이끼리 하다면 뭐예요 간이 부엌기라 그제 간띠가 부엌기라 그럼 그 사람 갈보면 안 돼 얼굴이 막 시끄믁쭁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콩팥이 맛이 안 그래 콩팥은 좋아지려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요 검은색을 먹는다 그죠 왜 한의학으로 그래 하잖아요 별걸 다 해야 돼요 자 그러한 적 사와 이가 원래 비록 전련 유이라 원래 끊겨서 둘이 아니지만 또한 상대가 된다고 된다고 하는 것은 사를 떠난 적 무리라 이치가 없는 것이고 이 이사 이사를 떠나서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 그래서 사와 이는 스스로 반드시 무법 사 뭐 따로 있고 이 따로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 독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 만약에 자 스스로 실천한 성질로서 말하건대 사리는 분리 또 분리하며 또한 또 가히 이러기를 이건 뭐란다 사리 분리를 다른 말로는 사와 이는 무이하다 그러니까 이가 곧 사고 사가 곧 일치일 뿐이다 저 사람이 말을 곧게 한다면 사기치는 거 아니면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어요 이러면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고 교원 영색안제 치고는 다 교활한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필히 요거 몇 번째냐 이러면 뭐 그거 하다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기 소수번뇌에 강첨이라고 하는 속일 강자에다가 아첨할 첨자 있잖아요 그죠 아첨할 첨자 있잖아요 분한 분해 강첨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매치의 의인이라 사람을 홀린다 이래요 화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술집 여자가 앉아있는 거는 그 사람이 손님이 좋아서 할까요 홀려가지고 돈 뺏어 물러 갈까요 좋아서 한다고 누구 몽디 찜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약장사가 원수의 쇼를 보여주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이래가지고 할머니도 못아놓고 그래 하면 그게 뒤에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약 팔고 의료기기 하나 팔라고 하는 데 있거든 그래가지고 심곡 마음이 정직한 거다 왜곡된 거다 왜곡된 거로서 성질을 삼기 때문에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러면 이 자식 줄로 안 가 이래 타게 해도 괜찮아요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직 대 정직이 만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목소리를 또 느끼하게 오랜만입니다 이런 남들은 거의 느끼해가지고 이거는 아참하는 것보다 더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목소리 하나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의 그 사람 모든 게 싹 이렇게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이 5200번만 보더라도 굳이 뭐 신 안 받아도 돼요 거의 뭐 신 안 받아도 돼요 요거만 보더라도 거의 점저희급이라니까 점저희급 참 이게 먼길래 전부 공부하러 오셨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내가 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5200번만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되겠죠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봐보세요 그러면 거의 판단이 다 나요 또한 이사 불리라 가두고 또한 또 다른 말로는 이사 민년이라 이가 어딨고 사가 어딨냐 이런 말이라고 한대요 그래 거기까지 이제 대충 해놓고 첫째 시간은 오늘 뭐 2판 4판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요 그냥 요래 해놓고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좀 들어갑시다 첫 시간은 조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책은 약창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우리 하음경 계열을 보고 있는데 80 하음경에 분석적으로 과판 과라고 하는 것은 과판 과목 하잖아요 그죠 과라고 하는 것은 벼하자 옆에다가 말두자를 써요 벼를 이렇게 수학해놓고 한말 두말 달해본다 이 말이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과판 이라면 분석이 되잖아요 분석한 학문을 우리 절간에서는 가판 친다 하잖아요 그래 가판인데 요 하음경은 저기 요 우리 그 80 하음경은 가판을 제일 잘 가판 친 게 하음경 108 108 구절 그러니까 제목까지 용수보살 약창계 대방강불 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있잖아요 110 구절로 가판을 쳐놓은 게 뭐죠 하음경 약창계죠 그 약창계 보다가 49 구절이 더 있는 것이 옛날 16세기 7세기에 보면 있는데 그 책은 보면 광약창계 넓을 광자 있죠 광약창계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 나중에 그 광약창계도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 광약창계보다 더 잘 된 게 요거에요 대약창계 요거는 하음경 1회차부터 9회차까지 그 약창계에 의거해가지고 그 뭐죠 하음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사람도 안 뺏대로 요거 다 적었어요 요거 막 계속 한 하루에 30분씩 독성하면 하음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 약창계를 아마 만드는 게 좀 시원찮아요 빠진 것도 몇 개 있고 광약창계를 보완했는데도 시원치 않고 이 대약창계가 제일 잘 됐어요 아마 약창계도 내가 만드는 것 같고 광약창계도 시원찮아 또 다시 만들었다 또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 대약창계 만들어놨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약창계를 시원창계 만들었다가 아마 약창계는 용수보살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것 같았지 왜냐하면 시원찮거든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앞 구절만 한번 보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첫째 시간 제일 앞주 구절에 뭐라 해놨냐면 여실미밀 심신법 백천만급 난가문 정진지혜 조복자 내덕문차 비오의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니에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해 여래 진실의 그것을 요구절을 여래 출연품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죠 요구절을 척천무가 80건 하안경을 실천안타를 시켜서 왕관하고 난 뒤에 감동적이었던지 우리가 지금 개경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하안경 어디에 나온다 여래 출연품의 무상심심 미묘법이 나온다 범어사 보조료에서 예불하다가 새벽 예불시간에 7회차에서 한 구절만 써야 되는데 7회차 그 많은 개성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 구절이 예불하다가 생각나서 바로 와서 집어오면서 굉장히 한의심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개경제 어디 나옵니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원문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번뜩 떠올랐던 게 원조는 범어사 보조료 새벽 예불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불하다가 내 방까지 쫓아오면 몇 걸음이랬죠 49걸음이거든 법당까지 가면 113걸음 112걸음 그런데 버떡 49걸음이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버떡에 다다다다다 해놓고 그게 약찬계 도표를 완성했던 첫 구절이 이게 아이고 얼마나 반가워요 30년 넘게 모르다가 무상심심 미묘법 어디 나오냐면 천수경요 어디 나오냐면 건강경요 어디 나와요 하음경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